관계 설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관계 설정 문제를 실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두 개의 테이블 프레임과 동코 테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테이블 표시 클릭하셔서 동코 테이블 선택, Shift 누른 상태에서 프레임 테이블 선택, 그리고 나서 추가, 닫기 버튼 누릅니다. 두 개의 테이블에 프레임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는 동코 테이블의 동코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코 테이블의 동코 필드를 선택하셔서 프레임 필드의 동코 필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물론 반대로 드래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드래그 하시고 손을 떼시면 화면과 같이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테이블끼리의 참조 필드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 프레임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동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세 번째 있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는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한 관계 설정 저장 버튼 누르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설정 예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 그 다음 찾아보기 누르셔서 두 번째 예제 클릭하신 다음 열기 버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제 파일 불러오시면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관계 설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대여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 비디오 테이블, 세 개 테이블을 가지고 관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테이블 표시 클릭하셔서 고객 테이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비디오 테이블 클릭하시면 세 개 테이블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 추가 닫기 버튼 누릅니다.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와 비디오 번호는 대여 테이블에 있는 고객 코드와 비디오 번호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선택하시고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에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각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각 테이블에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들도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만들기 같은 방법으로요.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대여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로 드래그 하십니다. 두 개의 테이블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만들기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주시고요.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저장 버튼 그리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 읽어가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